아웃핏 오브 더 데이 매일같이 이렇게 다른 색상에 맞는 그런 옷을 입는 것들이 가장 큰 유행인데 라시반 킹덤의 도양적인 모티프를 가진 것은 트렌드를 세팅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음양오행설과 동서남북중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색상을 정했기 때문에 100% 동양에서 기원한 동양의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입었을 때 앞이나 뒤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가시성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동양의 최신 트렌드를 입는 아주 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권장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